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입니다. 여기는 인사부 촬영! 하자, 하우가. 어? 저기 글램 있습니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앉았어요, 강아지가! 손! 손! 미소를 선택했어. 저요? 그냥 저요.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강아지 누구예요? 강아지 누구 많아요? 키엘! 키엘! 키엘이에요! 키엘이랍니다. 키엘은 정말 말도 잘 듣고 착해요. 안녕, 키엘! 키엘 여기 하나 봐줘, 키엘! 안녕! 키엘을 안 보여줬어. 얼굴을 보여줘야 돼.